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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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권이 국물 아래요? 아이씨... 겨울이란 데가... 국물이 없어서... 국물도 있고... 국물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맥주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먹을까... 제가 속도가 공감 tournaments 価인 gars 아이씨 흡어 Psych 흡어로 누구도 안하니... 고생 Wire 원래는 수술을 혼란 쿠션ㅋㅋㅋㅋ 구매를 공구를 잘 주는 irgendwie 25ЕНencias 전주에서 신경도 안 좋아. 그냥 신고하러 갔어요. 이원 당황이었어요. 이거 신고하러 갔는데 새롭고 갔잖아요. 배룸씨가 무슨 일 있냐고. 우리 학생이 공소전장하고. 근데 참 부럽해서. 자기네들이 배룸씨에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뭐 먹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안 했을 때. 이게 몇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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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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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who have pictures called Do you know about that? So what can sometimes do you learn with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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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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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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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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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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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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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게 김밥 싸우면 좋지 생각보다 목금토관 오늘은 수요일이야 고춧가루 전화 이럴까? 어디야? 내가 어디서? 이러면 오늘 이렇게 왔어? 처음에 아침에 문을 열어서 문화 맞았어? 여기 문 열려있고 전화가 있어 그러면 노란 선수는 몇 십 사는다는데 왜? 6시간도 있어 나 맞추네 아니 너무 일찍 걸을 수 없지 딱 아침에 9시쯤 가가지고 딱 넓고 다 시켜봐야지 깻잎하고 마늘하고 마늘을 입고 깻잎만으로 사는게 싹 고기고기고기 가자 공고기고기 가벼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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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men. 안녕. 안녕. Cheers. 안녕. 고춧가루 끼기 당황스럽네 이거 2개 받아놨고 여기가 내가 사실 감독이에요 보려고 했다가 이거만 봤어 이거 영화같은데? 이거? 이거? 어 이거 그냥 봤지 스파이더맨은 항상 혼자서 왔어 봐봐 우리 여기서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퍼빙해주더라 틀어놨고 딴 척하면요 어 해볼 수 있어 안 봤어 아 다 봤지 아 이거 뭐야? 우리 형생 아이디어시 아 진짜? 그 북한인데? 아 뭐 자기 친구들인가 봐 아 1등이네 이게 전세계 4등이야 1등은 아니지 전세계 4등이야 고마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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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거네 이영이 집이 있는데 응 이거 은행 타는 거 아니야? 와 뭔가 되게 부끄럽다 아. 화도 못 찍어요. 그.. 연재를 주로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좀.. 잠시만. 아, 잠시만. 엄마. 웃어도 못 찍겠어. 왜 웃어. 아, 예예. 타야 되는 거 같겠다. 지금 개껏서 담을 줄 알았는데. 그는 아날들려? 너나들려? 나만 데리는거? 아 나만 데리는거 알지? 어 나만 데리는거 알지? 형이 그 지금 꺼냈어? 이거 근데 태어리 하는거 있어 다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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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스크로 무료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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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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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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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같이 섞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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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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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맛있어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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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드디어 좀 쓴거올게 어? 아아 아 좀 뭔가 당황스러운데 아까 딱 열었는데 태안 나오고 그 내 시청 기억 불러 떠가지고 뭐야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상한거 나 아 근데 나 진짜 그런거 잘 못쓰고 방황스러웠어 유튜브는 내가 보는게 좋지 좋아 근데 보는걸 토대로 내가 추천을 해주니까 일부러 좀 더 심리투어서 오늘 진짜 방황스러웠어 진짜 방황스러웠어 아 아 재밌어? 아 아 아 아 먹고싶은거 생각해보고 있어 먹고싶은거 생각해보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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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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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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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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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었을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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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Afro apology 6 Van next food — — — — —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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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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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여기 기침이 나오면 돼지 밥을 해 남자친구 치즈가 흐름이 다 먹었다고 이렇게 부럽더라구요 땀이 좀 나고 다 먹었더라구요 심장은 죽었다고 페이지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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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을 먹었다는 게 왜? 왜? 이끄어? 흐름을 먹었어 흐름을 먹었을 거였어 잘 먹었을 거야 나, 앞에서 얼마나 고향을 줄어? 나, 나, 나 저녁의 와우 먹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동생이 시틀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언니가 한다고 두고 보다 형태가 한다고 시틀에서 그곳으로 또 하나 와 보는거다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마치있었어요 나는 쉴 줄 알았다. 나한테 처음 웃어놨어. 뭐랄까? 저는 언니 입원했을 때 왔었나? 저는 언니 입원했을 때 왔었나? 이라는 거야. 안 왔지. 라고 저는 언니가 한 번 들어왔어. 나는 우리 엄마랑 회사였어. 내가 첫 회사다. 내 동생이 다 식은 것도 없잖아. 하나가 그 닦아달라고 해. 꼬리팀 살라 차가 안고 물었잖아. 그거 최소한 한 번도 안 가봐. 어디니까 오세요. 그냥 엄마 집게. 그거 딱 떠오르라고. 한 번도 안 가봐. 우리 막내끼리 보고 와. 그래가지고. 부딪히네. 제사도 안 가봐. 언니. 누나가 미안해. 내가 불에 뭘 하면 되나. 집을 물에 딱 털어먹었어. 지가 나.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라진 거야. 아니지. 일살에 지냈어. 지 앞에서 지냈어. 그쪽으로 사라고.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나가 이해해. 이라고 했는데. 이거 짱알짱. 그거. 누가. 누가. 제가. 그걸로 찾아서. 그 엄마한테. 배가 안 힘들어. 내일인가. 오늘이야. 아멘. 엄마가 이렇게. 내려놨다고. 아니. 부착을. 부착을. 엄마. 형제가. 형제까지. 형제까지. 엄마. 네. 네. 나갔었는데. Soc. 미치대야. 희치대. 네. 네. 베 이침니. 엄마, 도장. 매일 짱. 여자분이 아니라 지금 지혜진은 한 남매나 삼남매 여기서 포기한다든가 사람들이 뭐 먹으라고 뭐 여자분이 저장을 찍어낸다든가 그런데 여기서 두 개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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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가서 법에 가서 대한민국 이거 봐 이것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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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전부 clinic ludzi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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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astes 고춧가루 호출 하수육 하수육 카 catholic 카αι 하수육 이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는 career 화면에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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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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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안녕. 안녕. 고춧가루 고춧가루 ест 5.5 quack 3.2% 2.5 quack 5.5 quack 5.4 qu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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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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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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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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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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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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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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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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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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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름 고춧가루 볶은 검정 계란 роз 후 Much Cincinna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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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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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иваем 쪄 Chemistry nous duke des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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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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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CHAX Hi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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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stablishing 아멘 아멘 아메리카노 새콤달콤 아이스크림 다 익은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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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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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안녕. 안녕.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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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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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が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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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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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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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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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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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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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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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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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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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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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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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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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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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고춧가루 전자무짌 저 얘가 잘 먹는데 천천히 할 필요한 flexibility 전자무원 설탕 라면로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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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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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볶아 fix 평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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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무산구 고춧가루 계란 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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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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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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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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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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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할 수는 없더라 아 이게 또 충분한 사람이 많은 만큼 뭐 하나 더 솔직히 대단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입사가 보면 전부 다 의사선대기 막 들어가서 그니까 약간 좀 완전 다른 영역에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그 그 그 그 그 그 걔네들이 딱 바로 찍어보고 우리나 했대잖아 우리나 했대잖아 우리나 했대잖아 그거 어른들이 별로 한 거 같은데 앞뒤에 딱 빨리 들었을때도 어 손님들이 이사로도 동철이도 이제 그런 걸 정말 많이 봤고 저기서 너무 문제있어서 동철이 이럴다고요? 동철이 그래도 나 대접받고 힘들래 대접도 못받고 힘들래 네 동철이는 정말 전공이 나도 그렇게 계속 지금 달려있는데 달려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때도 제일 짱 낮아보이는데 있잖아 이거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사실 남대료 존나 쓰긴 이런 거 같아요 피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나름 한 번씩 날라 생각 날라 쓰니까 씩씩거리면서 하고 말을 못하겠어 하하하하하하 이 사람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맞아요 또 살 말해달라고 말을 못하겠는가 딱마도 달고 먹고 똑같아지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든 환자들이 되는 산적으로 누가 뭐 뭔 일이 뭐 아 어디 민간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무가 안 표정으로 짤이 있거든. 근데 뭐뭐하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짤이 뭔지 아시는거야? 뭔 얘기하는지 아시는거야? 원래 못먹지마. 혼미있어. 그치? 그거봐요. 근데 짤이 없다고 하니깐. 그거봐요. 그거봐요. 유병대 아니에요? 유병대? 유병대. 유병대가 SNF에다 쪼데요? 그런 글맛이잖아. 그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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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스니까 이제 죽을 때 피어씨 좋더라 뭐올도 있는데 설수 없는 거 YTN 실컷 예전에 수술사건 터치 못해 이제 에지거나 방송사에 많이 놓을 것 같아요 YTN에서 만났는데 이 정도가 YT를 틀다는데, 이제 차가운 것 같아. 내가 보태보면 꽉 차가운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지? 근데 YT는 그나마 안 있어. 근데 내가 킥미델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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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음. 음... 블링 Флак Ноед awfulту, ning. 아.. 휴귤. 짜파게티 잠시만 제가 옆으로 주문했어요 아, 그 때문에가 제가 제가 나한테는 뭔가 뭐지 보겠다 그래서 일단 아니, 왜 이거 제가 조국을 맞추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니라고 자기 보셔야 자기 보셔야 뭐지? 엄청, 엄청, 엄청 그렇지 약간 관계약 관계하고 있었는데 저거 처음에 약간 완전 그냥 막 되게 생겨냈는데 그러니까 막 좀 더 막 흐르는데 갑자기 조금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불쌍한 자기들 내가 봤을때 지금 저희가 맞춰주고 있어 오히려 기무새들 털턱하려고 하지않게 되는 원래는 기무새들이 그나마 60대 같다라는 이제 30대가 보셔야 질기 그니까 30대만 복가하신다 근데 이거 50대 네 맛있어요 하 오 . 아니 걔는 볼드북이야 왜 이렇게 이름을 안 불러? 아니 그냥 왔다가 시디씨야 시디씨?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볼드북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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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디씨? 존나 자신한 거 같아 시디씨가 무슨 맛봐도 시디씨만 원하는 거 같아 저런 차이가 온다는 게 아닐까? 시디북스야? 시디북스야? 뭐예요? 미국 지금? 미국 지금? 미국 지금? 나 그래도 시디씨로 본 거야 원래 시디씨가? 원래요? 아니 아니 동초대전 아니 걔는 시디북스야? 시디북스야? 다 시디북스야? 다 시디북스야? 그러니까 그냥 우연찮게 내 제명아리처럼 있어 지금 서로 다 저렴했을 거 같아 걔는 내가 볼게 아니 동초대전 고맙다 이렇게 안 돼요 저게 제거 아 고백생 자독주 초등학생들 제일 짜증나 아 아 동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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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각자 이 순간으로 안 보고 오잖아 근데 경찰이 다 싸울 수 없잖아 아까부터는 뭐였나? 아니 이 상황이 없으면 몰라 이게 상황이 더 있잖아 나는 생각해 아팠어 사무처럼 자꾸 보고 있었어 아 방금 포켓이 났어 다시 앞으로만 아팠어 내꺼 뭐야? 이 감도 너무 힘들죠. 근데 얘가 여기 나보라는 걸 이런 게 없을거야. 그거요? 니가 진짜 어제 칠칫히 사버렸어요. 진짜 어머머머머. 근데 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난리하고간 처리밖에 없고 신경을 타다가 이쪽이 싹 빠졌어. 그러니까? 이랑 같이 사버렸어. 의상도 없이 그냥 지금 없어졌어. liksom 안녕하세요.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비 뿔어주니까 맛을 둘러주는 거야. 근데 근데 보니까 나뭇잎에서 혼자 비만 둘러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나갔어. 그니까 안이 오는 거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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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아가씨가 나 이러면 차를 이렇게 사오라고 하는데 이따가 나갈라고 하니까 갑자기 귀가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애들이 그 진주놀이터 쪽에 약간 범위에 있었어. 쭉쭉 보니까 귀 맞고 애들이 뭐라는 게 이상한 건 안전지 이런 신청이 너무 많아. 아 있는데 근데 그냥 너무 참나져나이라 그냥 그래서 형이 손잡이 약간 막 웃는 소리 들어서 이거 다 쳐가지고 내가 다 치우는데 애협자 멋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얘가 휴대해서 상행을 잘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가 안 웃고 아 그래. 발 공동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겼지 그냥 이따가 이전에 상한 느낌 이거 좀 더 웃겼지 아니 근데 근데 그동안 제 상판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캐릭터로 그냥 아예 박힌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근데 그건 너무 나왔네 근데 또 나 거라고 세븐텔리닛 시발 맛있러 너무 많아서 나도 이거 갑자기 진짜 그게 나는 이해를 못하고 윤석이랑 김인석 복고수 세서 파손 치고 파손 치켰는데 뭐 한시간동안 밖에서 혼자 저렇게만 하고 있었다고 아니 어제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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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초콜릿 초콜릿 아 다 산책하고 왔어 그게 뭐 남자를 가지고 자기 장사는 전화번호에서 초콜릿 그래서 뭐 사십니다 필대맞은 천자성 초콜릿 언제가 이렇게 지나도 안 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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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테면 다 몰라 근데 진짜 그게 남았다 이거 김종차를 진짜 아니 근데 좀 일단 돌아오면 인천에 세서 치킨 먹는데 제가 혼자 사고 돈 다 빼고 살아줄 수 없으니까 제일 많이 먹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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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나 좀 하지 질방 ㅋㅋㅋㅋ 땜 왜요? 이야말봐요 이러면 3시쯤에 치킨에다 뭐 좀 마셔볼까요? 네, 좀 더 맛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이러나도 있고 저도 가볍게 치킨에 그게 상당히 이루어져서 막 간이 마시잖아요 네, 세상에 3동만 원 제가 일어난 줄 알고 제가 일어난 줄 알고 제가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스트레칭 하던데 요거는 근데 지금 존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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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급된 회사 끝에 다 먹기고 일식도 먹고 사주다 사주다 근데 비교가 늘거 같다 주트를 마시다가 사랑해 삼겹살 나는ITA 비교는 동철이 옆에 여자애들이 집에 들어가있는데 이제 집을 다 먹는 줄 알았지 λέ니가 된다 사오면 데이터파티야 신고하는 말 월요네 왜 불러 먹는거였어? 왜 불러? 네 그런거였는데 아 그럼 갔다와 갔다와서 더 마시겠데 그래도 나 그거만 먹고 3분이나 컨디션 가면 최고에서 사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안 보는데 전화를 했을 거 같아 꼬저히 시끄러워 불안했다 근데 그게 다 흥뿌리써들어 굉장히 다 흥뿌리써들어 화장실이 들어왔어 아 잠깐만 나 눈 쪽 떨어온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뭐지? 얘랑 나랑 어딜 갔다 왔어 어딘들이 모르겠는데 피곤해지고 아니야 아 너랑 나랑 어딜 갔다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복순한테도 할까? 이랬는데 얘랑 나랑 어딜 갔다 왔어 내가 뭐 복순한테도 하고 갈까? 아니 내가 이따가 이따가 우리 이렇게 가야된대 뭘 시켜놨어 음식 입장도 있어 누가? 밥을 먹어야지 안 나갔다 어이 안 나갔다 어이 고맙다 아이가 고맙다 고맙다 그가 계속티고 그라운드에 내 편에 제가 아까 쓰러지 말고 진짜 하고 그래서 오빠가 왜 재환이 얘기하냐고 봤어요 재환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재환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재환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엄마가 얼마 전다 와서 재환이 얘기하면 재환이 왔다고 했지? 재환이 뭐... 재환이 뭐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재환이 왜 이렇게 왔지? 아휴가... 너가서 한번 연락 좀 하면 될 거 같아 진해 나 있다는 말 할 수가 없지?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예쁘게 해봤는데 제가 연락을 하는 거 내가? 내가? 형씨에 막 무섭는데 바로 동당하는 거 아 세상 마시는데 귀엽죠? 나는 그래서 마시는데 그냥 나온다 한대 난 이한테 일부 연락해주세요 모르겠는데 세대 안되면 근데 얘 있는 거 아예 했어 아예 했어 박연진 나와라 잘 먹었잖아 원래 박연진 먹으려고 같이 제일 먹기로 일찍 했었어 원래 같이 먹자 했는데 이 새끼가 꼭 힘들 거야 여자야만 구입해서 바로 나와라 여자야만 구입해서 바로 나와라 처음에 그냥 난 네 행동 누가 남자로 이 새끼만 보고 이 새끼만 이 새끼만 진짜 오래걸린다고 내가 볼 땅이 얼마나 늘어났네 이게 아니고 이 새끼만 아주 자연스럽게 너 왜 안 남는거야 너 왜 안 남는거야 아 아 깨끗이 나올거야 아 깨끗이 나올거야 아니 아니 안 남는다고 힘든데 아 아 쟤 아니면 난자구나 근데 그 날 이렇게 유다성 박윤진 나 백목원이라고 그러다가 근데 그 여자야들이 술을 좀 먹고 왔다 다행이다 일단 일단 화장실을 봤는데 와 근데 이거 화장실 가는거야 화장실을 받았는데 화장실을 보냈는데 화장실이 없어갔어 내가 일단 술을 볼까? 여기가 없어 가야할게 없어 무기 나오면 된거야 장애인과 뒤에 응 를 너무 죄인들이야 기절? 어? 그 돌 빼기 생각이 깊었어 그렇지 근데 거기다 그 이유가 꽂혀질 것 같았어 어? 아? 그래? 가위바위보해서 친사람이 없잖아 아잉 또 전에 너 이거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 진짜 일단 먹고 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그때 저희 아이러스 박윤짓네 할머니 우리 기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했어 그래서 박윤짓이 얘가 얻고 가서 입히고 거기서 또 맥주 소중한 포장 그래서 얘가 사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는 건 박윤짓이 없고 없잖아 근데 박윤짓이 그냥 짤때 치맥이 없었단 말이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마치고 써 빨리 아니 아까 호그님 보고 저 시급하고 좀 뭐라 그러고 시급하고 나 방송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아까는 못해 시급하고 이거다 너 동생 누굴 누굴 내가 이제 술을 사는 한 소리나 술을 안 나중에 하니깐 나 안 한 소리나 근데 그런 생크림이 없지? 근데 꽤 느껴었어 또 한 소리나 또 한 소리나 또 한 소리나 또 한 소리나 혹시 자기소개에 있는 고장 근데 중단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 날은 나 성민이랑 그 아 되게 궁금해요 그 정도만 오래 나는 놀랍는데 그 안사진이 못할 것 같고 나한테 자리에 가실 때는 딱 차 동초리 차 점실력 한 명 안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동초리 본인이 각자 치는 거 있다던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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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게 동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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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초리 동초리 나는 그때인지 동초리 아니 공기 constru 서로 먹고 잘 만들어서 술로 풀게는 애기 통화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대결같은 여정들이 대로 같은 일이 없죠? 아 잠시만요. 숯갈 음식이 아니라 아, 숯갈 음식이구나 숯갈은 거 아니냐 뱃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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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흑선을... 응, 흑선을 다 찔러 버렸는데 흑선을... 빈칼이 흑한 것이다 밖에는 더 바쁘다 안팎은... 흑선을... 흑선을... 흑선 흑선을... 흑선을... 넌 뭐해 보려고 했어 흑선을... 근데... 근데... 109일정도... 그러니까... 진짜 빌딩이야 진짜 빌딩이야 진짜 빌딩이야 진짜 빌딩이야 진짜 빌딩이야 진짜 빌딩이야 내가 원래 바로가 힘들어 줄게 별 수가 없는 거라서 모르겠어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지도 않았다 빌딩 저 진짜 빌딩이야 비쌓 느낌이야 그래 쉽지않아 소득이 다 나와봐 소득이 다 나와봐 소득이 다 나와봐 소득이 다 나와봐 맛있지 그런건 있으면 어린이네 자유적인 의사인데 소득이 다 나와봐 소득이 다 나와봐 소득이 다 나와봐 뼈 불이 왔다 영화 버터 천천히 가서 갔다고 알 그런 사람이니까 천천히 여기에서 속도로 비 evil 지사랑 좋은 처음으로 오르시던데? 어 내가 살펴봤어? 운동을 너무 좋아 기억이 안나 정답하고요?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지금은 어때? 지금의 컴퓨터 근데 이전생이 후렴춤이었지 운동은? 옛날에 기념춤을 더 기억하셨을걸 20만원 그 다음에 이 체인이야 지조맨이랑 사귀었던데? 어 지조맨이랑 사귀었던데?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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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4살부터 6살난데? 네 너 성인인데 나도 이러면 돼 아니 근데 개선 15살 이후 그 그 매니저는 몰라 하도 많고 고등학교 때도 김수호랑 응 걔랑만 좀 친하 응 걔랑만 좀 친한거 근데 거기서 종이에서나 이런거 다 나는 선생님들이 친한거 그동안? 그때부터 애가 약간 아파가지고 너한테는 참 어 여자 어 애가 이렇게 친한거지 안 친한거지 안 친한거지 이쪽은 아 연결문 갱정 누가 그럼 그때랑 동시에 이렇게 아 그래서 나도 이제 기회를 만나고 결국 그래도 나는 진짜 깜짝이야 이 생각으로는 제가 잘 안하고 시행하는 건 김소랑 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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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거 왜냐하면 너무 잘했던 게 만들어버렸어 나는 다 맞았으면 좋지 아니 멋진 거 내가 언니가 맞지 걔는 언니 이라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걔네들 거의 다 처음 봤어 과학교들이 이루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귀엽다 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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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볼 줄 안 없었는데? 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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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냥... 근데... 난... 너무 왼쪽에 앉아있었는데 뭔지? 그때... 코마다 터지고 있었는데 슬픔 올렸을 때 공개 올린다? 응 아... 아... 그리고 그때 김철이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내가 훔쳐서 끓여야 해 그니까... 아... 그 새끼 달리기 존나 빨라 김철이가 미친 손절이 좋아 형이 존나 빨라 지금... 네... 지금... 지금... 뒤페어? 아니... 나도 한 번만 더... 몸을 풀려고... 그쪽으로 가서... 다리 이거 존나 돼 진짜... 스트레칭 존나 돼 이거 언제 갈 거야 이제... 화장실 가면 사라졌어 화장실 가면 사라졌어 왜 왜 왜 왜 왜 날이... 이렇게 물어 나왔네 홀주하자 기억이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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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피곤했나 싶기도 한데 언제 다 그랬어 아... 아... 이게 신혼가 보네 나 겁나히 만드신 거야 그냥 신혼여olut어 거의 아니 신혼여 tane 근데 저 자리에 손절하게 Advance 그치 아니, 맨날 마시pad 엄청 시간을 다 마셔맞아 잠자다가 느끼는구나 전화한구나 주선은 걔가 하고 가장 마지막이 나타나지 않나요? 저기 가장 빨리 가요 물어보면 애들이 항상 눈 쪽에 술 마시다고 했을때 눈 쪽에 술 마시다고 했을때는 걔는 없어 항상 주선은 갑자기 물기가 마시는 것 같지 마시는 게 베스트에요 자리만 만들어준다 좋은 친구들 걔는 이번에도 저녁에 술 마시기로 했을때는 언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 그랬지? 어? 이따 마신다 하는데 그래? 그래서 그날지 언젠데? 근데 그날 얘 연락 안 받았대 저리? 이게? 그저께다 걔 연락 안 받은 너무 많아가지고 귀엽다 근데 오늘 일에 대해서도 손을 안 받았을때 전화하고 자기들 운정도를 맞닿는데 또는 그 단어신 거하고 자기 시간이랑 내가 빨리 안 받았을때 그래 어느 날인가 연락을 안 받았을때 2미리도 있다고 3미리로 3미리로 자기 우측경이 통과가 연락을 안 받았을때 다음 날인가 멍청이 연락을 안 받았을때 진짜 원래는 얘가 놀란다? 진지한 사람이야? 굉장히 미워 맞아 맞아 스파로 엘찬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 스파로 엘찬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루 종일 샀어 근데 걔는 술을 마치고 버렸어 걔는 6시에 모임이 있었어? 모임이 아니라 학교 대학생이고 둘 다 맞아서 술을 먹고 아 거의 갔는데 다 갔대 그래서 주변 중에는 나는 다른 술 마시고 술 마시다가 10시 오고 그래서 이 날은 이렇게 부끄러워 진짜 홀로 먹자 근데 이거 ㅡㅡㅡ ㅡㅡㅡ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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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나 맛있었어 나 맛있었어 난 좀 저렇게 먹었어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처음에는 초점이 전자분이가 너무 너무 맛있어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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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맛있어 근데 그때처럼 좀 많이 먹고 난 좀 맛있었어 아니 그래도 맛있었던데 내가 일명 너한테 이렇게 낭만하다가 그때는 시간이 안될 것 같아 근데 이 기후에 제일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까 그치! 진짜 맛있어! 비와간도 맛있어! 여기다가 한주씩 조각해지지 않았어! 어! 맞아요! 한주씩 진짜 맛있어! 이렇게 멋진 거치지! 진짜 무서워! 저게 좀 무서웠어요. 저게 좀 무서웠어요. 저게 좀 무서웠어요. 열나? 울만하면 나랑 일어났어요. 난 남한테 봤어, 빨리. 울만하면 어떻게 봤어요? 저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차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존나만들어요. 우선 존나에 들었어요. 여기 계속 들어가서. 차에 식당을 키우고 먹으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앵포도 없어있었잖아. 그런 거 같아. 근데 나가봐. 한 번 열어봅시다. 원래가 개살이 오니까. 정말 신기한데 털 개살이 많이 없지. 그래서 존나 많이 와서 그냥 가기도 싫어서 그 자리에 오면 다시 예를 들어 가닥이 다 거기 누가 지나갔어? 그냥 티가 안왔어. 근데 가닥이 아직 새벽에 나갔어.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다섯 개였어. 근데 거의 안 없어. 나 아침에 오픈하면서 다섯 개였어. 나 아침에 오픈하면서 다섯 개였어. 정신이 다섯 개였어. 한 바퀴인데 다섯 개였어. 내가 몸에 더 빠졌다. 왜냐면 얘가 그냥 멀쩡했어. 그리고 이날에서 존나만들 하려고요. 피친 듯이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월요일 집도 존나하잖아. 그니까 기색을 하려고 하는데 기색도 없었어? 처음엔 이럴때는 이럴때는 태양밖에 없지. 제가 이렇게 덕질받는다. 피부도 없네. 다섯 개였어. 한때마다 하고싶다고 사무관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맥락이 기억나면서 간사격증도 있고 화면에는 치면 아 이럴때는 누가 살펴본거죠? 살펴본거죠? 살펴본거에요? 어? 너는? 얘가 좌측했네. 미친 것 같아. 한 번 봐봐. 아 사진 좀 찍었어? 네. 그런 거 있어. 넌 약간 질기는 거 아니야? 약간 질기는 거 아니야? 약간 질기는 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냥 스르륵 넘어갔으면 그러잖아.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약간 간접적으로 아 나 내일 나가기 싫어. 심의한 걸 수도 있는 거 같아. 뭐 요란선 이벤트 뭐 뭐 근데 처음에 날 때 그거 진짜 내가 말해줘. 그냥 전혀 무너만 하면 뭐 근데 지금은 아 뭐 몇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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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술련소였어 아 술련소였어 ㅎㅎㅎㅎ 대박 연령이 실리쇼었다고 뭐 연예인에서 진짜 누가 공원 공원 어떻게 퇴근이라고 유머하는 거 아니야? 잔나 인기다 뭐로 ㅋㅋ 좀 인기나 그리고 구라 연예 다 내가 있고 구라짱이야 무현이 얘기는 그게 아씨 다 구라짱 그러면 너무 불편인데 야, 뭔가 그 프로에서 뭔가 스토리텔링 발발한 게 있어. 사실... 뭔가 이후에... 때랑 나랑... 아, 아직... 아, 근데 그렇게 했잖아. 아, 나 궁금하지. 소란살, 소란살이잖아. 그리고 걔네때문에 소란살을 죽였는데 소란한 인식국에... 그치. 발 쓴 줄 알았는데... 야, 코로나 시방이야, 지금. 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것들은... 아, 아직 너무 많지. 안 맛을 봐. 훌륭한 거 있잖아. 훌륭한 거 있잖아. 훌륭한 거 있잖아. 훌륭한 거 있잖아. 자네가 미애기탕을... 나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좀 더 낚시. 그래서... 이거 좀 더... 확인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옛날에... 사람이었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나이가 28이 없어서... 이제... 형이 없데? 형이 없데? 나이가... 초보... 나이가... 초보... 나이가... 아 진짜 얘기해 볼 수 없지 너가 한 거? 정답 2개 일을 했고 대신에 말을 할 때 망치면 안 돼 아니 얘기 말아 내가 진짜로 한 번도 경험을 해보는 경험이 싫어 한 대가 많은데? 하루 정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출산 안 돼 아 씨 말 X같이 내가 이거 많이 들어봐 이게 그게 아무도 잘생겼어 아무도 잘생겼어 연락처에 놓고 있잖아 근데 진짜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40대 그 외관에서도 절대 안 되겠는데 방을 그렇게 안 들여보네 왜냐면 짬바 여기 짬바 짬바 어느 애들이 차이 껴가지고 별것도 안 돼 근데 내가 그냥 진짜 출발 풍덩을 씻는 거에 치고 있잖아 정말 그게 그런 거 보통 애들이 안 돼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애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기대로 갔는데 장을 피초방에서 게임하다가 핸드폰을 안 치고 싶어 아니 근데 일단 땡기만 할 거 같아 휴발은 없잖아 없어 아니 없어? 없어 그래서 없어 없어 그냥 출근하겠다는 거 넣어봐 넣어봐 바깝다 왼쪽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근데 걔네들은 시키자도 들어가면서 안 돼 그런 거지 그렇다 우리 동창춘행하고 영등포는 나도 주어져 있었잖아 영등포에 누가 있었다고 공창. 아니 누가 안 했잖아 잠이 그리고 또 안 했다 아 누가 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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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터 터키 가게 안에서 맞아 웨이터 있으면 있어 그거 맞아요 지금 우리 동청소도 있어. 우리 동청소도 있어. 일목은 아니지. 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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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쩔쩔 물어. 쩔쩔 물어. 물쩔 물이. 고마워. 넓죠. 상품이 있어. 그러니까 뭐. 상품이 상품이 상품이야. 너도 상기도 하신다. 나는. 다른 트윈이호 같은 데. 트윈이호 같은 데. 트윈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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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가. 나을지. 여기만 필때. 상함은 아니지. 잠시.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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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 이름을 따서. 아. 사장님. 사장님. 시댄도. 근데 여행을 좀 낳습니다. 여행을 낳고. 이 여행을 낳고. 일을 시작한 뒤에. 이 여행을.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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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차리고. 원래는. 어디였지? 아 어디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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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그. 이 여행을. 그. 뭔가 검사. 고. 이렇게. 제가. 제. 아. 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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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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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 고춧가루 쟤 이 최초는 จْ 고추 로마 직장 상준이 원래 상주 있었는데 상준이 들어가면서 없어졌고 그리고 그런 그라마... 시그니당이 당연히 시그니당 그래서 나 본링을 그걸 또 봤어 노래하는데 서인국이랑 정은지하고 살짝 모르겠어 그거 필요한거지 시그니당 근데... 그때... 사장이 나한테... 뭐라는거야? 슈퍼 슈퍼 또 하나만 하고 들어갔는데... 난 처음이냐고 들어갔는데 심뜩하게... 아니 그런거 나왔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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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매미있는데? 막... 슬림슬림... 약간 그런느낌 근데 그거... 아... 그거를... 그게 있어 근데...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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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잖아... 아... 저기... 그 노래방... 아... 나도... 그게... 스터링... 아... 근데... 그게... 근데... 그게... 근데... 근데... 화장이 들어갔어... 얘는 뭐야... 약간...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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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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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루 되가... 그거를... 예약을 했는데... 뭐... 그... 라드라우스텔을 보기... 되게 많을 수도 있어? 그... 스타너는... 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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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직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장안을 안고 싶었는데 저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한 번에다가 나가라 근데 여기 지금 나가라는 게 하나 여기 지원에 그 지원에 한 번 여기 여기 이쪽에서 하나 결국은 얘가 그랬는데 여기 사진이 직접 보여 이거 여기 형인하고 사진을 보여줬어 저번에 어떻게 형을 왜 먹었을까 싶었는데 근데 프라다 있어 왜 이래? 키가 떨어졌어 땡고싶어 떨어져있어 없어 지금 치료부터 나 어디서 와서 웃으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ndora 아 아 아 아 아 아 제작지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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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겨 만드는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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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소스 참기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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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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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o τη그맨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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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모 Rivers 성격 고추 고춧가루